엄마 보고싶다 팀장과 선배가 한판 붙은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엄마가 보고싶어졌다 아마도 마음의 평안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의견이 다르면 언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충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 속에서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선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어린 막내는 눈치를 보며 눈짓을 보낸다 어떻게든 해보라는 거겠지만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 보면 불똥은 나에게 튄다 결국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 된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정하라는 거다 팀장의 팀원으로 선배의 후배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 그걸 알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그 눈빛들이 부담스럽다 막내를 벗어났더니 위에서 아래에서 그 사이에 갇힌 자리도 만만치가 않다 끝나지 않은 성장통 속에 있던 그때의 나는 그래도 언젠가는 이 괴로운 만큼 자랄 수 있길 이 부족한 만큼 채울 수 있길 소망했다 시간은 점점 빠르게 지나가 원치 않는 청춘이 와버렸네 오늘도 나는 내 맘을 다독여 힘들었던 하루를 바라보네 아직 어리기만 한 마음들이 가득해 흔히 돌아본 어린 날의 한숨을 벗삼아 나는 또 한 번 발걸음을 내딛는다 누군가는 찬란한 빛 같다 했고 누군가는 따뜻한 봄날이라 했다 아름다운 나의 청춘 그래 나의 청춘 사랑을 안아주지 못했던 바보 같았던 날들과 찡하게 타마도 말 못했던 나의 이야길 간직해 점점 알아가는 꿈과 다른 현실에 조금 더 까진 나의 모습에 대한 실망을 뒤로 한 채 나는 또 한 번 발걸음을 내딛는다 누군가는 찬란한 빛 같다 했고 누군가는 따뜻한 봄날이라 했다 아름다운 나의 청춘 그래 나의 청춘 조금은 느리게 걸어도 되고 조금은 주위를 둘러보아도 돼 조금은 나를 다독여도 되고 조금은 조금은 그렇게 해도 돼 누군가는 찬란한 빛 같다 했고 누군가는 따뜻한 봄날이라 했다 아름다운 나의 청춘 그대 나의 청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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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르르르르르르 뚜루르르 청춘 그때 나의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소각소각의 우린 아마도 청춘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잘하고 성숙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건 여전하겠죠 노인이 돼서도 아마 엄마가 보고 싶은 건 똑같지 않을까 막내만 벗어나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갈수록 또 여러 일을 겪어낼수록 괴로운 일은 늘어나요 어느 자리를 가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나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있다는 건 그많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위치에 분명히 내가 있을만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